박승준 서창현 선수 박승준 서창현 선수 박승준 서창현 선수 박승준 서창현 선수입니다 16번 넘기입니다 10년 대전 신경 3번 대회의 4번 대회의 7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호 선수 네? 선수 선수입니다 4번 대회의 4번 대회의 4번 대회의 4번 대회의 4번 대회의 김주환 선수 5% 대회의 양대 2번 대회의 김주환 선수께서는 3번 대회의 5번 대회의 선수 정신 잡을 필요없어 무릎으로 컨트롤해 무릎으로 빡 아니면 정기 땡기면서 무릎을 무릎을 가수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천천히 컨트롤해 그렇지 힘 너무 빼지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또 해 빡 일어나는 타이밍에 빡 그렇지 1분 반 지났다 1분 반 괜찮아 일어날 때가 기회니까 괜찮아 아니 훌륭이 공들 한 번만 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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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거니, 거니 그래, 기본 거니, 거니, 거니 됐다, 됐다, 됐다 쭉 들어야 돼 함뜩해야 돼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빨라, 빨라, 빨라 팔 잡고, 팔 뒤졌어, 팔만 잡는데 됐다 와, 나이스 잘해 잘해 머리 안 잡히면 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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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고 머리 빼고 그렇지, 팔꿈치 계속 누르려고 해 팔꿈치 계속 누르려고 해 팔꿈치 계속 넣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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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머리 컨트롤 잘해 승준아, 머리 옆 침이 잘고 네 머리, 네 머리 네 머리 잡히지 말고 그렇지! 아, 나이스! 박강철 슈퍼비언니라팀 박강철 슈퍼비언니라팀 10만 명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승준아 1분 반 넘어온 거 잘 맞고 조치야, 일어나 그냥 일어나면 돼 다리 훅 못 들어가게 승준아, 걸리는 쪽으로 돌아야 괜찮아 승준아 승준아, 거리 잡히면 안 돼 승준아, 거리 돌 pakai 승준아 kids 선전instagram 승준아, 도로 tutto 승준아, 거리 delle долge 차를 주시 빼주시길 바랍니다 차량으로 가시수, 구치진, 도우님 차를 함께 받은 우승선을 맞고 있으니 즐겨서 차를 빼주시길 바랍니다 도프레트에 주시하신 점, 평화점수 도프레트 평택 지지수 상점 실패한 점수 매트 3만원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280 반발 댕기고 일단 팔 넘기 ask 팔 넘겨가야 해 팔 넘기고 다리 넘겨겠습니다 준비 바로 지점 촬영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지점 촬영이 아닌 경우를 촬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최일호 형 주차장에 미국으로 계신 촬영분들께서는 지점 촬영이 아닐 경우를 촬영해 주시길 바랍니다.